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와 함께하는 핸드폰의 핸드폰의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의 핸드폰의 핸드폰은 어떤가요? 네, 뭐... 일단 일본팀 축하드리고 모래라스 감독에도 축하드린다고 얘기해요. 사실 피파 랭킹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들고 전반에 축하드린 것이 90은 끝날 때까지 사실은 경기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나그네가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미스테이크를 하면서 실수했던 부분이 오늘 우리가 승패의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우리의 핸드폰의 핸드폰의 핸드폰을 하지만 우리의 핸드폰의 핸드폰은 우리의 핸드폰은 우리의 핸드폰은 우리의 핸드폰은 우리의 핸드폰의 핸드폰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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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은 우리나라의 핸드폰은 이것을 하나의 핸드폰은 우리의 핸드폰은 45. wedding any. 더, 5. 그렇다면 없을 수 있나요? sixth line pitch. 为什么 닮て 있는지. 코트 팀이 점점 3. 또, 2. 리아노는. 디아노가 아니라 Labour can't bowling. 어떤 외로운 남자였어? 네. 코트 팀이 아닐까 좋을 때에도 아닐까. 지금 그니까. 앞에서 Game up. 이 결과도 저희가 실격이 되어있는데 2개는 괜찮은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삼사이권을 들어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번에 서비가 안들어왔는데 특별한 건이 있는지 동작에서도 안들어왔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목표가 처음부터 삼사이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희망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수들이랑 동의하지 않고 계속 진지하게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엘리아노에 대해서는 아직 엘리아노에 대해서는 우리 팀에서 경기 뛸 수 있는 아직 스쿼드에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경기 마지막에 빠지게 되었다 고생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고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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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플레이오프 그래서 고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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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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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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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